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대나무밭이 지금 경남지역에 여러군데 마을에서 대나무가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에 한번씩 꽃을 피고 이렇게 말라 죽는다고 하는데 어느 한군데 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대나무가 이렇게 허옇게 꽃을 피고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년에 한번씩 꽃을 피운다면 이렇게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대나무밭들이 이렇게 말라 죽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저 대나무들 중에서도 지금 왼쪽에는 지금 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저 대나무는 다른 뿌리입니다 지금 말라 죽어 있는 대나무는 같은 한 뿌리로 해가지고 땅속에서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원래 죽을 때는 꽃도 같이 피고 같이 또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지금 또 오른쪽에 대나무도 또 멀쩡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와 가지고 한 생명체라고 봐야죠 우리 지상으로 보이는 것은 대나무가 뭐 수백 그루 이렇게 솟아 나오지만은 실제 뿌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한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인데도 장수하는 식물이 있네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벽과 식물 단연생 풀이죠 쉽게 말하면 나무가 아닌데도 100년에 꽃을 한번 피울 정도로 오래 사는 그런 단연생 식물이고 여기 남부 지방에서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겨울도 잘 견뎌내는 그런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나무에 큰 이파리는 지금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작은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만져보니까 열매도 없어요 안에 그냥 비어있는데 쭉장인데 지금 거의 쭉장인 상태입니다 만져보니까 씨앗도 안 달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대나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그래서 그 원인을 두고 상당히 이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게 기후 재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비가 너무 안 와 가지고 말라서 그런 거다 아니면 또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올 1월달에 여기가 영하 한 16도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대나무가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이렇게 죽는 게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병충해일 가능성도 있다 바이러스나 병균 그런 측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대나무 꽃 핀 거는 중학교 때 한번 봤는데 그때 한 40년 전이죠 그때 대나무 꽃이 한번 핀 적 있는데 그 이후로는 대나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대나무들이 다 여기 경남 지방쪽에 고사를 한 대나무 밭이 눈에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대나무 밭이 꽃이 피고 말라 죽는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 핀 자리가 보이죠 봄에 꽃이 피는데 지금은 꽃이 지고 지금 씨앗도 아마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죽정이처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자연의 재앙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 벼에 꽃 핀 거 보셨죠 한 9월 8월 말쯤 되면 벼에 꽃이 이렇게 핍니다 대나무도 벼과 식물이라 가지고 꽃 핀 모습이 보면 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벼도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양분을 이삭으로 다 올려 가지고 꽃을 피고 죽게 됩니다 저희 고향 동네도 보니까 이 대나무가 꽃이 피었다고 처음에는 다 말라 죽던데 또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이 떨어져서 몇 년 있으면은 대나무가 또 이렇게 울창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한 몇 년 걸려야 다시 대나무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게 되는데 이게 무슨 원인인지 참 저도 깝깝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꽃을 피워 가지고 유독 작년에 조금 본 것 같고 올해도 이렇게 심합니다 여러 마을에 있는 대나무들이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 죽어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죽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제 나무가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제 원래 나무가 죽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나무들은 죽순 자체가 이쪽 대나무밭에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라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가 엄청 큽니다 거기는 뭐 동남아 아열대 지방이니까 이 대나무가 우리나라 대나무에 한 몇 배 정도 더 굵은 그런 대나무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대나무 씨앗도 엄청 크더라고요 대나무 씨앗이 밤톨보다 더 크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큰 대나무들도 꽃을 피고 죽는다고 하는데 꽃 피는 게 보통 60년에서 80년, 130년 길게는 뭐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이 대나무 고사 사건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번 생기는 건데 이렇게 많은 남부 지방 대나무들이 이제 꽃이 피고 고사를 하는 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대나무가 꽃이 피고 하얗게 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나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작은 대나무들도 지금 꽃이 피어 가지고 큰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이파리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제 완전히 망했죠 우리 저 대추나무 오래되면은 죽숨 핀다고 하죠 그것처럼 대나무도 대추나무처럼 이렇게 작은 꽃이 피고 이렇게 작은 잎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병이 들어서 거의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죽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지금 대나무가 허옇게 지금 다 말라 있죠 하얗게 말라서 지금 여기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바로 옆인데 이쪽 마을에 보니까 대나무가 고사한 데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아마 곧 대나무가 넘어지겠죠 넘어지고 이제 다시 또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인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inham 잠시만 은 누구 음악 ion Phone 型